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세계 교회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협의회는 정전 7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냉기가 흐르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세계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교회협의회는 지난 2013년 부산총회에서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올해 세계 교회에 보낸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문과 기도문에서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보이는 철조망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마음의 빗장이 우리 민족 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공존과 번영,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문에서는 또 남과 북이 군비 경쟁을 멈추고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본 핵오염수 문제를 대처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지난 2019년 남북 교류가 단절된 이후 5년째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연맹의 회신 없이 남북 공동기도문이 작성됐지만 세계교회가 함께 드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 예배를 통해 민에 의한 평화의 물고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부는 지금 경색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본연의 어떤 길들은 결국 하나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냉기가 더 흐르는 분위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둘을 하나로 좀 어쩌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좀 구하며 우리가 암울한 어쩌면 기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함께 나아가자. 정전 70년, 2023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예배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 연대체인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도 8.15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적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의 앞장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70년간 이어져온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행무기 지대화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